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아침이 다가왔어요 6시 6시 않게 시작하는 또 천혜장과의 일교시 영상 여러분들 꼭 필히 들어주시고 나중에 출석 댓글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그 출석 댓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한동안 열심히 달다가 뭐 투자해 보니까 삼성전자 재미도 없고 축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정도 쉽고 애정도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가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니야 투자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좀 지겨워요 이 지겨움을 극복이 하는데 지겨움을 극복 못 하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지겨움을 이겨내지는 못하더라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격이 성격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에는 죄가 없답니다 성격에는 죄가 없습니다 뉴캐슬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그 대니얼 레틀에 따르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그 인간의 그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성격이 시대마다 달랐대요 시대마다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는 A라는 성격이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는 그 B라는 성격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변함에 따라 가지고 성격 또한 계속 변하면서 인구 수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이 탄생한 거죠 다양한 성격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인류사를 통틀어 가지고 언제나 가장 좋은 성격이란 것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모든 성격에는 저마다의 그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언뜻 소심한 성격보다는 그 대범한 성격이 좋아 보이죠 보이지만은 그 대범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보다도 인생의 기복이 훨씬 심하고요 조용한 성격보다는 활기찬 성격이 약간 유리해 보이지만은 활기찬 사람은 조용한 사람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그 식물과 동물이 어우러져야 스피터 아름다워지듯 서로 다른 성격이 모여야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 거야 똑같은 생각에 보시면 재미없어요 다양한 성격들이 어우러져서 모여져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소심한 성격은 대범한 성격의 그 부족한 디테일을 좀 보완해 줘요 또 대범한 성격은 소심한 성격의 그런 모자란 그런 실행력을 보충해 주겠죠 조용한 성격은 활기찬 성격의 섣부른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 활기찬 성격은 조용한 성격의 지나친 망설임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그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다름을 먼저 인정할 때 성격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해서 잠시 또 이야기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의 소식들은 주호장창 제가 들리게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새로워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일본의 그 전자기기 업체들이 스마트폰 사업을 잇따라 이제 접고 있어요 접고 있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형편없는 투박한 디자인과 고가 전략이 실패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런 이야기로 있고 이걸 사봐야 하는 차라리 삼성 거 사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조차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를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본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매우 낮아요 전 세계 1위 삼성조차 일본 시장에서는 맥을 좀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이 그 스마트폰 디자인 수준은 10년 전 휴대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혹평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일본 전자기기 업체 교세라죠 교세라 이 교세라는 일반 소비자용 스마트폰에서 철수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철수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 교세라 타니모토 히데오 사장이 시장성을 찾을 수 없다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철수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1989년 휴대폰 사업에 진출한 교세라는 2001년이죠 미국 최초의 스마트폰 교세라 QCP-6035를 출시해가지고 일본 정통의 휴대폰 브랜드예요 2008년 산요회의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했고 스마트폰 사업을 더욱 키웠는데 하지만 늘어나는 적자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대부분 제품이 돌멩이 같다 올드하다 그런 평가를 좀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전업체 발뮤다도 스마트폰 사업 진출 1년에만에 철수를 가피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발뮤 될 거네 참 스마트폰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이 발뮤다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토스트기하고 공기청정기로 대박을 친 일본의 가전업체는 이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대화면에 익숙한 소비자들한테 턱없이 작은 4.9인치 크기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해가지고 성공을 자신을 했어요 근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이 100만원대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이 시리즈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수준이죠 일본 현지에선 돌멩이를 주워둔 느낌이다 추억의 스마트폰이다 등등등 해가지고 조롱 섞인 혹평이 쏟아집니다 발뮤다의 창업자이다 스마트폰 개발을 주도한 테러우개는 오히려 원래 더 작은 4.8인치로 만들려 했다 그렇게 성공을 자신했어요 발뮤다 측은 최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발뮤다 스마트폰도 선보일 걸 자신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1년여 만에 사업 철수를 결정을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조차도 일단 일본 스마트폰은 올드하다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평을 내놓고 있죠 혹평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진 속의 인물 펫 겔싱어 인텔 CEO가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와요 찾아가지고 3년자 경영지를 만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요 이 겔싱어 CEO는 대만하고 일본을 거쳐서 오는 20일과 21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죠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지 벌써 5개월 만이네요 1년에 한국을 한 주 차례 방문해온 겔싱어 CEO는 이번 방문에서도 주요 파트너사와 만나가지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인텔 코리아 관계자도 이번 주 맑게 내안을 해가지고 이틀 정도 머물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겔싱어 CEO가 인텔의 주요 파트너사로 꼽히는 삼성전자 경영지를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특히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네요 삼성전자 노트북 갤럭시북 3 시리즈가 지난 2월 중순에 출시된 이후 3월 말 기준 국내에서만 5천 대 넘게 판매되고 전쟁에 비해서 판매량도 2.5배 늘어나는 등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업계에서도 노트북 삼성전자 MX 사업부장과 면담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고 이와 함께 겔싱어 CEO가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가지고 반도체 협력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CPU를 생산하는 인텔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주요 고객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개발할 때 이 제품과 CPU 간 호환성을 실험하는 등 협력을 이어 왔습니다 겔싱어 CEO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이재용 회장과 만나가지고 차세대 메모리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현 삼성전자 DX 부문장하고 김우준 삼성전자 DX 부문 네트워크 사업부장 등을 만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요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출여량이 극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기업 등이 하반기 폴리오불폰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 2, 4분기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요 삼성의 폴리오불폰 공개 시점이 당초 8월 초에서 7월 말로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트 포인트를 리서치해 보니까 올해 1, 4분기 미국은 마이너스 17%, 유럽 마이너스 23%, 중동 마이너스 11%, 남미 마이너스 9.9%, 동남아 마이너스 13% 이렇게 주요 시장별 스마트폰 출여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어요 중동의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출여량을 기록했는데 글로벌 경기 도나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수요 위축이 한층 가시화된 탓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글로벌 지역에서 전년과 같은 점유율을 유지를 했는데 전체 출여량은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고요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했죠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각각 역성장률 27%, 16%를 기록을 하면서 고전하는 모양새고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전문가들이 일사분기 흥행한 갤럭시 S23 E 시리즈 효과가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네요 이렇게 경기 둔화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 중국의 주요 시장인 유럽, 중동, 동남아 지역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오포와 리얼미 같은 중국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각각 36%, 이 47%에 달하는 역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다반 애플은 레이저 40, 레이저 40이라고 하여튼 물트라 예상 이미지 보였는데 하여튼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될 거에요 하여튼 지역별 점유율 지표가 개선되면서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40% 후반대였던 점유율을 54%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글로벌 전체 타격이 심했던 유럽 지역에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려량은 역성장했지만 점유율은 1% 증가한 26%를 기록했고 특히 중저가 폰 수요가 강한 동남아나 중동 지역에서는 출현은 오히려 각각 18% 35%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2,4분기에도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짙어질 거로 예상하는데 통상적으로 2,4분기는 스마트폰 비수기로 통하죠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각 기업들도 플래그십 라인업을 다각화해요 그리고 출시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시장이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하반기 폴더블폰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삼성은 커버 디스플레이하고 힌지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하반기 플래그십 라인업 갤럭시 Z5의 출시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올해 삼성의 폴더블폰 공개하고 출시 시점을 각각 7월 말 8월 중순으로 앞당길 것으로 보는데 이 삼성은 기존의 폴더블폰을 8월 초에 공개를 해가지고 8월 중순하고 말경에 출시하고 했죠 중국의 기업들도 폴더블폰을 속속 출시하면서 라인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글로벌 출시 영역을 넓히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 폴더블폰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모토롤라의 차세대 폴더블폰 레이저 40이죠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도 외산 폴더블폰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뭐 제품 다양하게 나오면 좋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는 거니까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한번 또 나와가지고 삼성하고 한번 맞짱띠야죠 이 삼성전자 직원이 이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처벌 수위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벌해야지 완전 처벌해야 돼 이런 놈들은 섬문자 DS 부분에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세를 의뢰합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담긴 그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뒤에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완하다가 적발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삼성의 내부의 기술 유출 시도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정한 산업기술 유출을 인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 규모가 약 56조 원이라고 해요 지난해 4월 해외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가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백 장을 사진 촬영해 가지고 보완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B씨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를 해가지고 2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B씨도 국내 협력업체에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화면에 띄운 중요 기술 자료 수천 장을 촬영해서 보관하다가 적발이 됐네요 당시 삼성은 B씨를 해고 조치한 뒤에 조치한 뒤에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올해 초에는 삼성의 자외선 SMS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삼성전자는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사내 보안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국회도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를 보면 국가 핵심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 연구기관과 같은 그런 대상기관에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은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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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